요즘에서 여러분 담배에다 동그라미 쳐볼게 담배도 있어 신대륙의 작물로 담배하면 선생님은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 어머니가 선생님 어릴 때 크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세 가지를 약속을 하라고 하셨거든 첫 번째가 술 두 번째가 담배 세 번째가 오락실이었는데 오락실은 사실 애진작 깨졌어 근데 담배는 진짜 선생님한테는 너무나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었고 선생님은 지금 실제로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담배를 이렇게 잡아서 펴보는 신입을 해본 적이 없어 아예 가까이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였어 초등학교 고학년 때 5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학교에 선도 부장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학생이 진짜 예뻤어 SES 유진을 닮았던 걸로 기억이 나 그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오윤희 씨 있잖아 그분이랑 진짜 닮았었어 되게 예쁜 선도 부장애 있었고 선도 부장이랑 약간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일진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둘이 그 다음날 내일 선생님 학교 뒤에 산이 있었거든 산에 올라가서 맞짱을 뜬다는 거야 그 선생님은 너무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둘이 맞짱 뜨는 거를 보러 갈 멤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이 되기를 바랬지 굉장히 중요한 빅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다음날 얼마나 수업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는지를 몰라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산에 한 올라가서 10명 정도가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재밌는 이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의 중독증이 올라가서 애들이 아 이제 여기에서 멈추자 라고 하는 그래서 드디어 사우나 두근두근하고 봤더니 갑자기 정말로 거기 선생님을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됐다고 했잖아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다 주섬주섬 담배를 꺼냈어 그리고 담배를 가지고자 하는 친구들은 막 나눠가지고 막 가지게 된 거지 그 중에는 담배를 처음 펴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원래부터 담배를 폈던 애들도 있었던 거야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선생님은 절대로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너무 놀랬지 그리고 굉장히 능숙하게 그 선도 부상이랑 그 일진 여자는 담배를 폈고 나머지는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뭐 안 한다고 하면 좀 욕먹으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담배를 막 피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 그러면서 애들이 나한테 아 너는 왜 안 피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 여기서 뭔가 아 나는 엄마랑 약속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약해 보이고 강제로라도 피게 할 것 같아서 난 초등학교 3학년 때 끊었어 그랬어 그때 이제 애들 표정이 와 쟤는 진짜 어떤 과거가 있었길래 초등학교 3학년 때 끊었나 하는 생각을 했겠지 어쨌건 다행히 이제 넘어간 거지 아 이제 나는 건강 안 좋아서 안 핀다고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정말 딱 어제 산에 올라간 친구들 교실 밖으로 나오라는 거 뭐지? 하면서 이제 나갔지 나갔더니 너네는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는 아이들이래 왜 그런가 했더니 너네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라는 거야 선생님은 너희가 담배를 피는 아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러더니 손에 막 선생님이 진짜 마약 탐지견처럼 막 냄새를 맡으시더니 담배를 핀 선생님을 제외하고 담배를 핀 아이들만 딱 너네는 담배를 폈고 얘는 이다진 안 폈다라고 하시더라고 선생님은 진짜 그때는 선생님이 냄새를 맡으실 수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제보를 했고 거기서 그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핀 애와 안 핀 애를 이렇게 구분을 해내셨겠죠 어떻게 냄새를 맡고 하셨겠어 그러더니 선생님이 너네는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는 그런 불량한 아이들이고 선생님을 가르치면서 이다진 너가 제일 나빠라고 하는 거야 너무 억울했어 나는 유일하게 그중에서 담배도 안 피는데 왜 내가 제일 나쁜 거야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 바른 길로 안내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방관하고 있냐고 나보다 제일 나쁘다 해서 납득할 수 없는 상태로 선생님이 너는 수업을 듣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를 모셔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터덜터덜 정문을 나오는데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 집에서 계실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산에 올라갔다가 친구들이 담배를 피웠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친구들이 겨련한 표정으로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산 동무들이 막 울면서 그중에서 선도부장 여제는 자기는 어차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야 죽일 거기 때문에 지금 죽겠대 근데 그 알지 여러분 집단적으로 이상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거기 헤어날 수가 없잖아 어느 순간에 다 같이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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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가 돼버린 거야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같았어 표정은 그래서 같이 이동을 하는데 애들이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선생님 집 뒤에 굿모닝마트가 있었거든 굿모닝마트가 한 4층 정도 됐어 4층 옥상에 올라와서 다 같이 뛰어내리자는 거야 내가 이제 이대로 가서 나는 그렇게 죽기 싫었거든 이건 이대로 가면은 진짜 파곡이다 얘네 진짜 뛰어내릴 기세여가지고 내가 막 설득을 했어 우리 엄마는 그렇게 무섭지 않으시고 내가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어머니를 통해서 다른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얘네를 겨우 달래고 선생님 집으로 가서 선생님 엄마한테 얘기를 했지 엄마가 생각을 한 거야 선생님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오빠 언니 때는 한 번도 없었던 문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 막내딸이 일으킨 거잖아 엄마도 일단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지만 누르시고서 나머지 친구들 부모님한테 다 연락을 했어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다 우리 집으로 모이셨어 그랬는데 선생님 그때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맨 처음에 나 어차피 죽는다고 하면서 지금 죽겠다고 했던 친구 있잖아 선도부장 선도부장 어머니가 오시자니 진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선도부장 여자의 뺨을 이렇게 때리셨어 근데 걔가 기억이 나는 게 도미노가 쓰러지지 픽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여러 번 있었던 일인 거 같았어 그래서 세상엔 다 내가 알고 있는 부모님 같은 부모님은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 그때 일은 잘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금도 선생님은 담배를 생각하면 딱 그때가 생각나 그리고 그때의 그 위기를 잘 넘긴 선생님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고 있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 ал고있죠 빈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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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살리